내외국인 7,500명 명의로 이른바 대포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, 20대 지역관리책 B씨 등 12명과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사무실 12곳을 마련하고 대포 선불유심 7,550개를 개통한 뒤 전화사기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